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CJ, 미킬리, 그리고 우리 정석영 각본관을 비롯한 많은 크루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직접 한 영화제에서 감사를 표현했던 미킬리. 그녀는 바로 대기업 CJ의 부회장 이미경 씨인데요. 바로 어제 이 부회장이 2022년 국제M2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M2상은 1973년 설립한 국제 TV 프로그램 시상식으로서 캐나다 벤프 TV 페스티벌, 모나코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방송상으로 꼽힙니다. 이 중 국제M2상 공로상은 방송산업 부문에서 전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이미경 CJ 부회장은 1995년 미국 영화 제작사 드림믹스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헤어질 결심, 브로커 등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이끄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CJ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마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건 이미경 부회장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루스 파이스너 국제TV 예술과 아카데미 회장은 이 부회장은 25년 이상 한류를 이끌어온 선봉장으로서 탁월한 비즈니스 통찰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는 리더라고 표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뛰어난 선구안과 예술인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이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봉준호 감독의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할 때도 유일하게 투자자로 나선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과 이미경 회장의 인연 그리고 그녀의 인생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CJ 명예회장 고 이병철의 장례로 태어났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이 처음으로 미디어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바로 남동생 CJ 회장 이재연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경 부회장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미경과 이혼했던 남자는 바로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그의 말로가 어떻게 파탄났는지를 생각하면 그와 이혼했던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재연은 이혼하고 돌아온 누나에게 문화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본격적으로 CJ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설립한 영화사 드림웍스에 투자하여 아시아 배급권을 가져오는 업적을 세웠는데요. 드림웍스 영화의 아시아 배급권의 일본 한국 등 세계의 여러 대기업이 달려들었지만 최종적으로 CJ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경 회장의 문화산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처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의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는커녕 반도체 이야기만 해대는 이건희 회장에게 기겁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진저리쳤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건희와는 반대로 이미경은 자신도 영화광이라고 하면서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댔습니다. 영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그녀가 제시하는 비전과 사업이 마음에 든 스티븐 스필버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1재단과 손을 잡습니다. 그 뒤 이미경은 CGV를 설립하고 한국 영화계의 투자와 배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CGV의 등장으로 극장당 상영관이 한두 개 정도이던 한국에서 멀티플렉스 시스템이 도입됐죠.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로 바꿔놨죠. 또한 지금 당장 돈은 안되더라도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과 인연을 맺기 전 봉준호 감독은 플란더스의 개라는 작품으로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은 신의 감독이긴 했지만 흥행력을 증명한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플란더스의 개 관객 수는 10만. 봉준호 감독은 차기작을 들고 찾아갔지만 데뷔작의 흥행성적을 본 영화 관계자들은 작품이 좋아도 돈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 관계자와 투자자를 설득했던 것이 바로 이미경 CJ 부회장과 차승재의 전 사이더스 대표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이들의 설득으로 간신히 투자를 받아 사이더스 제작 CJ 배급으로 결정났지만 개봉을 앞두고 봉준호 감독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봉 전 최종 편집본을 상영한 내부시사회에서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영화가 너무 이상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도로 회수해 가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죠. 제작사와 봉준호 감독은 암울한 기분이었지만 이미경 회장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의 힘을 북돋아줬고 정말 그녀의 말처럼 살인의 추억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평론가들의 호평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영화 괴물과 마더 등 연달아 작품을 히트시킨 봉준호 감독은 세계 영화 시장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설국열차 프로젝트죠. 하지만 아무리 이름 있는 감독이라 해도 당시 한국 영화 제작 환경에서 400억 원이나 드는 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름값으로 해외에서 선판매를 한다 쳐도 국내에서 640만 명 관객 이상을 모아야 간신히 본전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리 유명 감독 영화라도 이 정도 제작비가 드는 영화는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미경 회장이 한 줄기 빚과 같은 손길을 내밉니다. 설국열차의 투자금 전액을 CJ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국내에서 930만 명이라는 높은 성적과 함께 중국에서도 착주에만 무려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국열차의 최종 흥행 수익은 8,660만 달러. 이는 하나로 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제작비의 두 배 이상 수익을 낸 것이죠. 봉준호는 이렇게 이미경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뒷 사정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이미경 CJ 부회장이 무대 위에 올랐던 것을 두고 뒷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면서 이미경 회장을 비판했지만 그녀는 기생충의 총괄 프로듀서였으며 영화를 홍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 영화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할리우드 관계자들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인지라 시상식 참여자들 또한 격하게 환영해 줄 정도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8000여 명의 투표를 통해 후보작과 선정작이 결정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눈에 들지 못하면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이 이 부회장의 지론이었습니다. 8000명의 아카데미 회원들 모두가 빠짐없이 기생충을 볼 수 있도록 그녀는 기생충 시사회를 밥먹듯이 열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3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이미경 회장의 영향력은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CJ는 음악 전문 채널 Mnet 인수를 시작으로 TVN, OCN 등 무려 1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채널들을 통해서 슈퍼스타K,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미생 등 우리를 즐겁게 만든 수많은 히트작들이 나왔죠. 특히 지금의 Mnet을 만든 슈퍼스타K는 이미경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판 아메리칸 아이돌을 만들고 싶었던 이미경은 그 당시 케이블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려 초기 자금에 20억이라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이야 TV 프로그램에도 100억을 쓰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 예능에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것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었습니다. Mnet은 슈퍼스타K 이전까지만 해도 뮤직비디오를 하루종일 트는 방송국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슈퍼스타K가 시작되면서 첫 시즌에 케이블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인 7%의 시청률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 시즌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방송계를 뒤집어놨습니다. 이후에도 Mnet이 쇼미더머니나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흥행에 성공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미경 부회장이 먼저 털을 잘 닦아놓은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한국문화계의 데모라고 불리웠던 이미경의 의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세계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0인 안에도 들었던 이미경은 이제 국제 M2상까지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문화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미경처럼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